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어 하성이 안 보이네. 이쪽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경이 되게 멋잡게 오네. 오늘 비도 오고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는 또 오늘 오늘의 기쁨을 누려야죠. 그래서 뭐였고 며칠 전에 저기 뭐지 식당에를 갔었는데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있으니까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주해달라고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우리 쪽 테이블로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다가 그 집사님 한 분한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만 원짜리 하나 준비해놔라. 온 다음에 그 돈을 이제 그 시주를 했어요. 시주를 했더니 그 옆에서 있던 또 다른 집사님이 의아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 저희를 과거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산에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절이 있으면 절에 들려서 뭐 거기에 절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먹었으니까 먹고 났으니까 거기에 시주 그릇에 거기에 시주통에다가 뭐 돈 만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먹었으니까 그렇게 할 때 그 개념의 얘기를 그분이 들은 적이 있었나봐요. 제가 옛날에 해줬던 얘기를 그렇게 할 때 복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 절에 그 시주통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나는 빛의 자녀니까 그 돈에도 빛이 묻어서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빛이 바래져서 그곳에 뭔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그들이 만약에 뭐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폭요가 안 된다든지. 절에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폭요가 안 되게 한다든지 악한 것들이 더 이렇게 막 퍼지거나 범랑하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들어서 그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 의중이 지금 그 돈 들인 게 거기에 있습니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 더 앞서 나가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절에 가서 절밥을 먹든 거기 뭐 나물이나 이런 거 엄청 잘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성경구절을 들어서 설교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시장에 나가서 부정한 음식 재회사 그러니까 재를 올렸던 음식이나 어떤 그런 종류에 대한 음식들을 먹을 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를 믿음의 분량대로 먹어라. 그러나 그걸로 시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 먹지 말라 해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아마 그 절에서 밥 먹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절에서 스님들이 그 뭘 하든 그 내용이 보다 우선되는 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거고 그 개념에 대해서 그게 더 믿음이 더 올바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했었던 그 내용에서 출발했던 건데 하여튼 그 집사님이 의중이 거기 있냐라고 물어서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보다는 첫 번째로 다 가지는 거는 저 스님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 스님이 괜찮아 보여서 나한테 뭐 헷구지한 건 없잖아요. 저한테 헷구지한 건 없고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면 저렇게 승복을 입고 돌아다닐 정도면 굉장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신호등도 잘 지킬 것 같고 빨간불에는 안 건너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목사님은 사람 없으면 가끔 빨간불에 건너고 나보다 이렇게 더 뭔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어떤 측면에서는 착해 보이는 세상이 얘기하는 줄 아는 부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것 안에서 착해 보이는 그 전날은 제가 뭘 봤을냐면 요새 유행하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JMS를 한 편인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원래 JMS의 정명석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어떤 행태로 했었는지 과거에 신대원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렇겠는데 그거는 보면서 되게 너무 안 좋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돈 달라고 했으면 못 줬을 것 같아요 그 정명석이 안 이뻐 보였을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이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한계예요 그 스님에게 시주를 할 수 있었던 거 그 스님에게 그렇게 돈을 줄 수 있었던 거는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예뻐라 하시면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저 들풀보다도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고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전파를 하러 다니는 건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스님은 안 먹이겠어? 그죠?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스님을 먹이려면 나를 쓰시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 마음에서 정말로 예뻐서 도와주고 싶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 사람이 그 종교를 뜻하는 그런 거는 넘어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모양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만약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도 원래 엄청나게 극률이 있다면 더 끌어안고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뭘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아직은 제 그릇이 거기까지는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나갑니다 오면은 에이 나쁜 놈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이렇게 격노할 것 같고 그렇게 봤던 사람을 직접 맞닥뜨려도 정말 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건 자신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면 그냥 타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배척이고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질문을 한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성경을 받아갖고 방언이 터졌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그 연계가 있다는 걸 확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사님의 외할아버지가 절의 주지스님이에요 저를 꽤 큰 절을 이렇게 두 부지로 이렇게 두 동을 갖고 있나 봐요 이렇게 구역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한테 외할아버지한테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여러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절이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고 이모들이나 지금 외삼촌도 그 절에 계세요 다 이모도 비구니 같이 거기 안에 뭔가 하여튼 뭐 절로 아직 다 외가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정말 뜨겁게 아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을 하나님이 안에서 불어넣어 주니까 그리고 사모함이 생겨서 올인을 하게 됐잖아요 올인을 하는데 부딪히게 된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몰래 집에서 뜯어말리고 막 어떻게 네가 우리 집 안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완전히 난리가 났을 건데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이쪽을 택하였던 거고 그래서 하고 있는 동안 이제 그 핍박이 온 이쪽 집 집 안에서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그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핍박을 이기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이 신앙 안에서의 문제가 또 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너네 그 외할아버지나 너네 그 이모들 다 그 절의 관계들 그 사람들이 지옥의 제일 첫 번째 줄에 서 있는데 너는 거기로 가면 되겠냐 절대 거기 가지 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모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이거에 너무 힘들었고 누굴 만나든지 그렇지 이제 넌 저런 가면 안 되지 그렇지 너는 주일날 그래도 저희도 주일날 뭐 해요 신인다니까 주일날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너는 교회를 와야지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냥 할아버지라서 좋고 이모라서 좋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종교를 하는 이유로 생제비를 다 뜯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덜컥 영적인 충격 영적인 터치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저쪽에도 그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뭐 그 스님으로서 당대에 하셨던 무슨 행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그 영상적인 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뭐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 종교의 영들이 이렇게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이런 이단화가 생긴 거죠 그쪽에서 볼 때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그때 그때 나 같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이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아직도 지금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절로 가면 절회를 간다든지 천주교 쪽으로 가면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유 다 좋은 거죠 특히 절에 가면 어떤 타중교를 막 배타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스님은 내가 목사라고 해도 미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스님들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은 스님을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신기하죠 꼭 다 희한하게 깔아놓은 그 개념들이 그렇게 잡혀있어서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항상 제가 예전에도 얘기할 때 집안에 제사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가서 누구보다 먼저 가서 그 제수 음식을 만지셔야 돼요 내 손에서 그 잔여된 그 빛을 끼쳐서 귀신들이 정말 와서 못 먹게 귀신이 없다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쪽 영계가 없다고 하면 여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런 얘기 작발라면 차라리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해서 교회나 가라고 예전에 그런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귀신보다 더 가세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 귀신들이 다 하나님 밑에 거느리던 나타난 파생된 자녀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담배 끊은지 되게 오래됐죠 하나님 만나고 끊었어요 제가 36 아침에 담배를 끊고 그럼 지금 한 18년 거진 20년 다 돼가는데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담배 깎이 이렇게 깨끗한 게 이렇게 어디에 딱 올려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냐면 누가 누가 담배를 이렇게 피고 까먹고 그냥 갔나 하면서 저 안에 담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걸 그냥 열어보고 싶어 열어봐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주워가겠다는 거야 그죠 그런 생각이 들면 문득 너 담배 안 피잖아 내가 왜 저거에 저렇게 집착을 하지 너무 쌩뚱맞은 거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왜 주워서 퇴근을 갖다 줘야겠다 이제 합류화 하는 거지 내가 왜 저걸 주우려고 했을까 내가 왜 저걸 주우려고 했을까 내가 왜 저걸 주우려고 했을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안에 이게 전쟁터인 거야 우리가 전쟁터인 거야 이 안에 만약에 내가 지나가는데 야야 내가 저거 보는 생각 주워 주워 대균이 갖다 줘 이러면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몰라요 지금 방송 듣거나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소리를 못 들어 그냥 내 마음 같아 괜히 제가 미워 안에서 미워하라고 하는 애가 없는데 내가 미워하는 거 같아 내가 담배를 죽고 싶은 거 같아 환장하지 담배 피지도 않는 놈이 어 그 담배각을 보고 못 지나가 내가 한 것 같지 아니라니까 안에서 말을 하면 더 내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겠죠 그러고 싶어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야야야 쟤 너 또 꼬라 본다 쟤 꼬라 본다 그러면 갑자기 안에서 막 군너가 올라오게 게이지가 올라오게 이러고 싶어 아니면 봤는데 그냥 어 저게 날 또 저렇게 보네 하면 혼자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 같은 게 좋겠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성이 얘기하잖아요 쟤는 분리됐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죠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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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 가끔 얘기를 해줘서 너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걔네가 실증을 해주고 있겠죠 여러분 가끔 그런 애들이 얘기도 안 하잖아요 환장하지 그게 더 환장해서 그런 거야 더 불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아들아 나라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다 그걸 다 추구해 그리고 그걸 추구해서 뭐 대원기도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는 거 되게 많아 네 그런 거 많아 그런데 귀신도 마기도 마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말 안 할 때는 이 마음 안에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날에 맨날 얘기해 주잖아요 그 마음에다가 부어넣어줘 부어넣어줘 그리고 부어넣어주면 멀쩡한 물건을 저 담배를 받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봤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치자고 그렇게 불어넣어주는 걸 넘어서 이제 아까 그 말하는 들리는 것 같은 그 귀신같이 하나님이 선을 넘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 야야 그냥 지나가 지나가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고 싶어? 이 지금 네 개의 경우가 결국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예요 이 중에서 살고 있어요 예외라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누군가의 세상신 너희는 마귀의 아비에게서 태어나서라고 아까 이 시작기도 하는데 별의별게 막 다 또 지나가기 시작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세상신에 세상신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신에 잡혀있는 인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결국 마귀의 아비 맞죠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하리한테 마귀성이 좀 있죠 근데 하나님성도 있잖아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마귀를 다 못 덜쳐냈잖아 왜 그 담배를 열어보고 싶어 웃기잖아 태균이가 돈이 없어 나한테 담배를 사달라고 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 잘 생각해보라고 별거 아니야 이게 다 하성 잘 생각해봐 별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거가 또 잦아들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무당들 전도해놓으니까 보통 사람들 전도해놓은 것보다 훨씬 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를 알기 때문에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 신앙의 수준이 되게 빨라 이게 되게 이러다가 오늘 말씀을 말씀한 부자 있고 목사님이 저기 마마보이라서 오늘 또 말씀한 부자가 안 했다면 어머니는 톤 나세요 제가 공동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이게 저번주에 저번주였나 그 백합화 얘기하는 그 내용 안에 중간에 섞여서 나갔던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지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 얘기하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 돼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어 키 키가 한 자나 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맨날 뭘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건데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하는 것들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하면 그러하면 그리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이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설계했었죠 그 내용이 시제가 맞지 않다 시제가 맞지 않아서 구하는 데 구하는 것과 받은 것과 그리 되는 그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 이게 시제가 왜 엉망인 헬로우적 개념 만에 쓴 시제가 구했는데 뭔가 과거에서 구한 것 같고 아니면 이 미래에서 구한 것 같고 아니면 받았는데 미래 걸 미래 게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이미 미래에 있는 거를 구한 것 같고 이 시제가 막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거를 일직선상에서 뭔가 시제가 엉켜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백합하 그 구절을 보면서 여기 이 구절에 제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뭘 했냐면 그러니까 그 키를 한자라고 하면 한자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이쪽을 한 45cm 그래서 길게 환자를 계산할 때는 한 52cm 정도 된다고 배웠는데 45에서 52 45cm 그런데 너네가 뭐 앞에 뭐에 대해서 어쩌고 어쩌고 드려핀 백합하도 어떻게 어떻게 입히시고 까마귀도 이렇게 다 먹이시고 하는데 너네가 그 키도 한자 이 쉬운 것도 하지 못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쉬운 거 키 한자 구하는 그것도 못하면서 그 기도도 못하면서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내가 많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제일 쉬운 기도라고 이만큼 키는 게 제일 쉬운 기도라고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면서 뭘 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꽂혀서 방에 잘 때마다 이렇게 머리 올리고 여시 이름으로 그 키도 한잔 그죠 나 예수 이름으로 키커라 예수 이름으로 키커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키커라 그랬어요 키커라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에서 믿어지면 믿어지면 그리 되리라고 나 안 믿으시는 안 믿으시는 문제가 여기니까 왜 쉬운 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뭐 몇 센치 컸어요 이런 건 싫어 여기서 커져서 2m가 꼭 넘어야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2m 없는 건 이상하잖아요 하면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자가 커야겠어 45cm 커서 옷도 다 다 새로 사입더라도 꼭 한자가 커야겠어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믿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지만 믿어져야 되잖아 근데 과거에 양자 역학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모두 갖고 있는 그 관념 생각이 사춘기 사춘기 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라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야 하니까 애들이 삐딱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영장인 걸 불러들여 놓은 거야 갱년기 역시 그때는 오십견이 오고 뭐 오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를 못 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과거에 맨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잡혀왔던 어 애들이 그 사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갱년기도 안 올까요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과 같이 이게 그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같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 성경에 지금 그게 한자나 되는 그 내용이 그 쉬운 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못하냐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겨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어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나 내 키가 나 키 내 키가 작지 않아 내가 70반대로 어 그리고 모든 사모님이 제일 웃었어 이름 적어놔요 이름 설교 중에 비웃다니 아 그런데 어 그 키는 키는 내가 내가 생각할 때도 내 키를 내가 자꾸 생각하면서 커라 커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비법 비법은 알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자 이렇게 구했는데 계속 내 키가 나는 생각이 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이렇게 해갖고 이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나이에 키 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난 이 키로 고정되게 생각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마 뭐 다음 주에 목사님 키가 이만큼 커 있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더 그래서 오늘 안 나누려고 했어 더 어려워질까 거꾸로 생각해주세요 기대를 하셔야지 다음 주에 가면 우리 목사님 키 2m 넘어 계실 거야 이렇게 꼭 그렇게 생각해달라고 진짜로 진짜로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시라고 왜 늘 이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예정 일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니까 맞아 과거에 그렇게 할 때 그거 힘들었잖아 그거가 안 됐잖아 내가 이게 부족하잖아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믿음이라는 거는 미래적인 거 그래서 2m 40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2m 40이 아닌 거 2m 40이 아닌 거 2m 2m 10 정도 이렇게 2m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키를 생각하면서 그 키를 생각하면서 흐뭇해야지 그리고 통장에 돈 찬 걸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줄 예수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줄 예를 든다면 내가 무슨 재물을 꼭 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미래 재앙적인 내용에 기도하는 게 되게 미래에 잘 됐으면 하는 걸 구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거를 바라보면서 될지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미래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현재에다가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거가 미래 거가 여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왜 엉망이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겨지면 그대로 되는데 여기에 심을 때 이 현재에다가 심겨질 때는 여기에 지금 이 판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안에서 여기다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 심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다 과거에 과거에 준하는 내용 그래 봐줘 내 키 몇이지? 어 나 지금 이렇게 나가는 돈 많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가 안 되면 힘들었지? 옛날에 그거 안 됐을 때도 어려웠지? 그거 안 했다가 낭패봤지? 남들은 안 한다고 할 때 안 해도 잘만 됐는데 나는 그거 안 했다가 큰 피해 봤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거 꼭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은 줄로 여겨라는 밖에 거 다음 거를 보면서 계속 기도해서 흐뭇해야 하는 중에 이게 되는 거예요 로또를 샀어 그러면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맞은 거에 대한 흐뭇함과 기쁨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도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안 돼 그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적들도 그걸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구하는 마음들은 특히 기도들을 방언을 다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건 다음 기도 하는 중에 그게 구하고 싶은 거야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온 거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필요한 거 야 드레핀 백화받을 입히는데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뭐 필요한지 알아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다시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 나는 뭔지 잘 아버지는 아시지만 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거 내가 이 음식이 좋은 건지 정식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체질상 더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그 필요로 하는 걸 안 먹어 그래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내 먹는 음식에 일단 구하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이 기도도 똑같아 다른 기도도 할 때도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영성이 자꾸 올라간다라는 건 이 아버지 나라와 그 의는 의는 저번째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기린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져 있는 그 영역이 의거든 그래서 너 의롭다 그러면 기도가 의로워야 돼 하나님 뜻대로 나왔냐고 뜻의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 거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 2m 40이 2m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나 혼자서 키가 크고 싶은 요량으로 2m 될지어다 이러면 이러면 이거는 사단이 구하고 있는 거나 악한 악한 영역에서 그 뭐 일루미나티나 무슨 여러 애들 그 애들이 체면같이 걸어서 하고 있는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뭐가 틀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지는 내용이란 거 솔직히 내가 이마다 넘으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잔 하고 있어서 이 구절 들고 나가서 온 세상에 간절할 수 있을 거잖아 그렇게 할 거라는 할 놈이라는 걸 아시지 그러니까 왠지 해줄 것 같은 거야 도와주세요 임에다 가볼게요 자 그렇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는 아직 나도 확실히 몰라 안 나타나면 하나님 뜻 아니겠지 그런데 또 안 나타난 이유 중엔 여러 사람이 설마 전화에 키 크겠어 목사님 다음 주에 그렇게 키 커 있겠어 라고 하는데 앞에 설마가 붙으면 어려워 설마 이 로또가 맞겠어 하는데 사놓고 막 기대됐는데 당일날에 아 무너지는 거야 설마 이게 맞겠어 이 개념도 많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목전에 두고 그걸 꼬리나는 지점에 두고 못 이루는 그 내용들 안 해도 그게 있고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은 하고 싶은 걸 다 알아요 통장에 얼마 들어오고 싶으면 얼마 들어올 째다 예수 이름 들어올 째다 하고 뒤에 방언하라고 했잖아 방언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돌리세요 왠지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돈이 다가 아닌 애라거나 아니면 주실 거면 더 더 구해하고 싶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게 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불러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거는 미래에 나 쫄딱 망해라 그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 미래에 뭔가 다 지향적인 잘 됐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 배우자면 배우자 그러면 그걸 꿈꾸면서 배우자는 하나님한테 뜻 안 물어봐도 돼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알콩달콩 그 집에서 찌개 끓여서 이렇게 막 남편이랑 먹고 우리 애들 옆에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해요 그건 왜 어차피 그건 하나님 뜻이야 배우자 다 주세요 나는 배우자 안 주실 것 같은데요 하면 종교를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수녀가 되세요 천주교 가시면 그런 분들 따로 모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 결혼하세요 배우자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왜 안 이루어지고 그건 뜻을 미리 가르쳐준 거야 성경하는 뜻 대체적으로 전체를 다 가르쳐준 내용이 몇 군데가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예요 배우자가 다 있어요 구하세요 구하시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냐면 저기 거기에다가 미래에다가 그려내셔야 돼 그리고 그걸로 희망이 찾아서 이렇게 내가 아까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금 이 순간만큼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마음이 이렇게 널뛰게 하듯이 쿵닥쿵닥 가벼워지고 오늘 올 때도 뭔가 안 하는 게 있고 나가서도 또 걱정거리가 있지만 여기서만이라도 그 순간에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순간이라도 그게 예수님 옷자락을 순간 만지고 뭔가 다 고쳐지듯이 그때 쿵닥쿵닥 하고 아까 그렇게 선포하고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흐뭇해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경중화가 있겠지만 막 정말 들뛰던 사람은 달라져요 그 한 순간 때문에 그 옷자락 하나 만진 걸로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신앙 쪽으로 들어오는 얘기들이 이걸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꾸준히 잡아있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에 느낌을 확 먹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확 풀어나 버려요 그게 뭐를 만질지 몰라요 그게 뭐를 고칠지 모르고 그걸로 놀래서 뭐가 나갈지 몰라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면 적어도 키 크는 키 한자 크는 기도 정도는 그런 목자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엉뚱하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영계 안에 그리고 이 영적 질서 안에 이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 세상적인 걸 하나님 힘으로 열고자 한다고 하면 이런 엉뚱한 점 하나는 엉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엉뚱하다고 보겠지만 그거 꿈 안 좋고 소신 있게 그리고 그거가 분명히 될 거라는 희망에 차서 로또 한 잔 사놓고선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같이 적어도 그런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흘러가겠죠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하성이 이름도 불러주시고 가시면 뭔가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길을 가다가 혼자 맥 놓고 있다가는 뭐 이렇게 대적 발음들 막 방언이 나오고 막 하면 어떤 사람 얼굴 떠올구나 이름이 생각나거나 이럴 때 많아요 그러면 아 뭐 하나님 알아서 뭐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내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연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같이 그냥 어떤 혈연지연 모든 상황에서 연결이 다 되는데 더 가중되게 더 연결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를 밖에서 인터넷에서 드리는 사람들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와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 여기 와서 또 드리는 사람은 또 드리는 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더 연결되고 연결되는 내용이 또 왔는데 기도라도 한 번 더 바꾸어 가면 그 사람들보다는 또 더 연결돼서 뭔가 또 더 만지시는 거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여기만 계셔 내 안에도 계시지 어디서든 계시니까 자유하셔야지만 자유한 게 당연히 첫 번째지 그러지만 자유할수록 그것들이 더 올라갈수록 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데 더 성경의 말씀에 응한 것 같이 모이기 더 모여지고 싶고 하는 건데 자유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지 하고 안 나가고 하는 게 뭐 한 주 2주 3주 이렇게 막 가던 만남들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더 멀어지니까 그런데도 뭐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계시잖아 이렇게 하는 거 에서 얼만큼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잡혀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시못하죠 갑자기 힘든들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들 생기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잡혀있게 되고 찾게 되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와중에 더 만난다면 더해지긴 하겠지 그러니까 영적인 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자꾸 더 연결을 하시라고 연결 연결 더 하셔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과거에 과거에 조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조 목사님 기도 많이 할 때는 심중에 연결되는 걸 알아서 더 했어요 내가 목사님 기도를 하는 듯하지만 목사님께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아버지 나라가 그 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나라가 그 이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만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저 잘되고 확장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잘되라고 기도하는 그 개념인 거랑 비슷한 것 그 어떤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했잖아요 좋은 모양 듣고 나도 기도를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기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모양으로 들어오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 사람 걸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좋잖아 화성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기 가요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눈에 딱 보이게 지금 기도할 만한 사람들 그렇게 더 해주시면 다 우리가 네트워크가 연결연결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에요 그리고 형통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냥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버릇버릇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뭐지 치아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안 씹으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사모님이 자꾸 껌을 씹으라고 그래요 껌을 씹고 왔다가 여기 계속 씹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 껌 뱉어놨는데 오늘은 설교를 껌을 좀 씹으면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물어봤잖아요 껌 씹으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본 적 있나요 없대 꼭 해보고 싶은데 자유하고 기뻐하고 뭐 다 좋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풀어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연계에 대한 사모함만 있으면 하나님 쪽에 기대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바라시게 하는 거라고 토해내는 거고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 같이 더 세상적이고 더 세상 사람들 쪽에 이렇게 가는 듯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더 나타나야 된다 더 사모하세요 일상 중에 일상 중에 더 사모함 그거가 제일 좋은 건 항상 얘기하지만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속으로도 하시고 멋질로도 하시고 별일 없으면 하시고 그리고 잠잘 때 생각해보세요 오늘 방언기도 얼마나 했지 길을 가다가 했고 차에서 했고 설거지하면서 했고 뭐 하면서 했고 방언이랑 얘기하는 중에도 속으로 방언했고 이게 처음에는 누구랑 대화하거나 뭘 다른 걸 할 때 속으로 방언하고 있다는 게 뭔가 성의 없어 보이고 뭔가 집중도 안 되고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일상에 방해까지 받으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안에서 돌아서 다은이가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고 저렇게 대답해 주고 싶고 이런 게 더 도움이 나중에는 더 돼요 그 선들을 넘을 수 있으니까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릇도 더 안 깨먹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뭔가가 속으로 뭘 하고 있다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이 영적인 거 안에 그 영이 주력으로 이 마음 마음판에 부어져서 이게 마음판에 부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그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해서 어? 어? 꽃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우 꽃이 예쁘네 라고 한 번 말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부어져서 하는 거예요 적들이 부어주시면 적들이 부어주시면 담배가 흐르고 저거 담배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죠 잘 선택하세요 어차피 세이브 존은 없어요 나는 그 양쪽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나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영역은 절대 없어요 내가 안 믿는데도 기쁘고 좋아서 하는데요 라고 하고 있는 거 그 영역 사단도 기뻐서 뭐 하게 하죠 근데 꼭 대가가 있다고 했잖아 너 걷고 싶지? 그래 그럼 너 다리 줄게 대신 목소리 내놔? 가 저기 하고 있는 인어공주 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조건을 내버리겠어요 거기서부터 다 마귀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볍고 기쁜 하나님을 누려서 이렇게 날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들로 자꾸 바뀌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깨닫거나 또 만져주신 그 기름본들이 서로서로에게 전이되고 우리 온 가족 우리 일터에서 생활터에서 더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